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 그런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그런가? 그래야 하는 바다가 더 크게 땅이 더 크게 땅 땅? 저기 그건 땅 위에서 봐서 그렇고 바다 위에서 보면 바나가 훨씬 더 끓일걸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일단 공개만 되면 저 선생님 잠깐만요 저 우리 법률자문이 다 검토했어요 전력폐사에서 서약을 강요했다는 정황만 증언하시면 법적으로 무효라고요 이분은 미세하게 쪼개는 거예요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고 무한히 나눠서 점이 될 때까지 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순간의 일치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상하죠 누가 니네한테 우리 인생 결정하래 이제 남은 것도 없어 우리는 무한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한한 적이 없으니까 막방 가까이 오면 금방 지나갈 거야 hello my god i to